야!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안녕하세요! 영복이 신났어요, 여러분들 저 신났어요, 왜냐하면 저 승민이 커피를 마셨어요 왜? 승민이 커피를 마셨다고 신났어? 네,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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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만 줘봐 나도 한 입만 줘 스테이도 한 입만 줘 스테이 한 입 맛있어요 승민 씨? 우리 승민이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 커피 잘 마셔? 너무 맛있다 나는 잘 안 마셔 잘 안 마셔 난 미스 형 아메리카노 잘 못 마셔 난 단 거를 잘 먹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죠? 저희 지금 아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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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로 여러분 저희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방하러 바닐라 스테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저 민트 초코 저희 이제 우리 컴백 날이에요 오늘 여섯 시즌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죠? 맞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었으니? 네 기대되었습니다 아 사랑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팬분들 우리 스테이 우리 사랑스러운 스테이를 만나러 갑니다 사랑스러운 스테이 오 이유나 얼마나 걸린지 잘 모르겠지만 곧 갈 거 같아요 예 곧 도착할 거 같아요 우리 창릭스 오늘 신났어 그 커피 줘 커피 다시? 예 오케이 저는 이제 신나게 신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커피 필요 없어 우리 스테이크 필요해 진짜 먹고 싶어? 이제 아메리카노 자칫 먹자 Just one sip 몸 말라 예스 와우 형은 차 안에서 이거 몸 없이 손으로 해본 적 있어? 그거 형 그때 했었지 어? 야 그거 힘들어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 네 나는 난 너무 좋았던 게 형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 일로와 일로와 붙임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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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어 남아있어 그럼 거기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너도 성민이 형 성민이 형 저는 사라질 수 있어요 스테이크 귀신이 귀신이라니요 보여 너무 잘 보여 이혠아 그래? 저도 사라질 수 있어요 아파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오늘 이혠이 무대 못하나 봐요 그럴까 봐요 이혠이 오늘 이혠이 무릎이 다 천사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형 때문에 형 때문에 형 때문에? 응 형 때문에 이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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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지금 저희는 한강 한강을 건너고 있어 한강을 건너고 있어 한강이 보이죠? 네 한강이 보이죠? 한강이 보이죠? 머리 정말 높은 퀘셀 보이네요 보이죠? 네 보이죠? 높은 타워가 보이네요 네 잘 보이죠? 한강에서 오리배 옛날에 타봤는데 어때 재밌어? 옛날에 힘들어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한 번도 안 타봤어 자전거 타듯이 타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럼 저거 막 유턴하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어 자회전 외전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옛날 유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아 진짜 궁금해서 그냥 자회전 외전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앞으로만 가? 아니요 운전하는 거 있을 거예요 네? 형이 운전했어? 아니요 전 뒤에서 그냥 밟기만 했죠 아 진짜? 네 재밌겠다 타보고 싶어 승민 씨 무슨 생각해요? 타보고 싶어요 카페 승민 씨 오늘 왜 그래요 카페 여기 달달해요 카페 여기 달달해요 카페 시럽 탔어요? 카페 시럽 안 탔다며 시럽 탄 맛이 아닌데 왜 안 탔어 시럽 탔어? 시럽 탄 맛이 아니는데 아 진짜 아주 진짜 한 방울 탔어 그랬군요 카페 카페 이현이한테 커피 줄 때는 시럽 탔다고 하면 안 돼 아 시럽 커피 몰래 뺏어 먹었는데 시럽 타가지고 아 그리고 내일 엠카 첫방이구나 맞아 예스 맞아요 몇 시간 뒤 몇 시간 뒤에 스테이 우릴 봐요 저희 산옥 떠요 노래 궁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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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알고 있는데 나는 팬 피쳐링이 제일 궁금하죠? 예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번에는 진짜 아닌데 나 솔직히 팬 피쳐링 언제 나오죠?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따라 나따따 나따라 나따따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오늘 밤에 나온대요! 오늘 밤에 나옵니다 아 근데 아니 이번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아 이번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아 진짜? 여러분 이번에 고민했겠지만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에 라따라라따 라따라따 라따라따 이번에 창빈이 부분 틀리면 떼지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왜요? 그냥 어려웠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 그냥 두꺼워요 시무드리고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왜 내 반응도 달라질까? 옛날? 그게 어렵죠 그렇죠? 어렵긴 해요 이번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그거 이틀 동안 연습했어 이틀? 미안해요 나는 거의 그냥 자면서 연습했어 괜찮아 우리 거 중에 쉬운 게 어딨어? 난 꿈속에서 연습했어 제가 무대 위에서 스테이의 경투건드리고를 들었을 때 아까 생각이 나네요 저 경투건드리고 경투... 달라질까? 그러네 그날 동안 만든 곡은 12곡이 넘네 야 그게 제일 컸어요 서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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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고 서창빈 난 믿고 서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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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런 거 있나요? 없으면? 이번에? 이번에 아무도 안 했어 저번처럼 된 거 봐 안 했어 맞아 서창빈 여러분 저 안에서 재밌는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저희 이번에 오늘 V라이브 몇 번 하죠? 오늘 4번 4번 4번이요 여러분 대단하죠? 난 이미 아침에 나랑 승민 이미 했어 아침에 아침에 전 자고 있었어요 갔는데 그냥 베개에다 얼굴을 바꿔 자고 있더라고 맞아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좀 따갑더라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바꿔 자고 있어 맞아 V라이브 알람 떼고 있겠어 나 베개 내가 형 아침에 가면은 형 자고 있는 거 보고 앞밤이 수직으로 나오는 거 알아 왜 앞밤이 수직이야? 내가 기억해? 내가 기억해 내가 기억해 형 기억해 그거? 막 눈 뜨고 나 마주치는 거 기억해? 그건 기억하지 다 기억해 너 무슨 생각 했겠지? 형 얘 왜 왔지? 이제 왜 아침부터 내 방이 오지? 그게 근데 아무것도 너 용권 없이 오잖아 그냥 어 와가지고 그냥 한 번 웃고 가 왜냐면 형 잠들어 있는 게 너무 재밌거든 왜 재밌어? 아빠도 있는 게? 빨리 깨우고 싶어 내가 알잖아 넌 알잖아 내가 밤에 되게 늦게 잘잖아 응 늦게 자니까 내가 약간 그게 뭐야 통쾌한 거야 그럴 거면 좀 일찍 좀 짜지 약간 이런 느낌? 맞지? 그건 아닌데 그거 아니야? 날 너무 악마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게 일찍 좀 짜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형 딱 눈 뜨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그게 너무 재밌어 아 그래? 그냥 하면은 형이 인기척 때문에 눈이 이렇게 뜬단 말이야 응 그 징징이가 눈 뜬 거 같아 야 팝콜 흘리다 잠깐 가려 잠깐 가려 잠깐 가려 좀 잠깐 가려 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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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렸다 됐어 됐어 아 불렸어 불렸어 아 다 퍼포먼스 다 불렸잖아 아 어떡해 아 잠깐 잠깐 아 잠깐 무슨 오류가 생겨가지고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아 네네네 맞습니다 잠깐 화면이 안 보였나 보다 아 네 그런가 봐요 네 네 오케이 날씨가 참 좋은데 형 아 너무 좋아요 날씨가 참 좋은데 한번 내려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어제 밤부터 너무 추워졌어 나 한강 가서 자전거 타고 싶어 나도 그래서 웅빈이 형이 어제 후리스 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색으로 샀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어 화단 차 그래서 내가 나도 입을래 했더니 어 입어 그래서 내가 형 내일 입을게 그랬더니 웃더라고 내일 입을게 이래서 싫다 했지 내일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오늘 내가 입었어 검은 색깔 맞아 나 이거 되게 싼 가격에 따뜻하더라 형 나 이거 점퍼 연습생 때부터 입더라고 저거? 근데 안 물어봤는데? 안 안 뭐라는? 뭐라는? 안 안 안 문 열어도 되나? 문 열어도 되나? 문 열어도 되나 하면서 여는 건 뭔데? 날씨 너무 좋아 너무 밝아 헷스 해봐요 여러분 화보 같아요? 아니 화보 같아요? 아니 화보 왕 같아 화보 같은데 딱 봐도? 자 포스트 해볼게 딱 각도 좀 놔봐줘 아 역시 아주 화보같이 생겼네요 아 예 뭐야? 잘 나와? 아니? 우리 이인이 화보 한번 벌려 승민아 우리 못마땅하게 쳐다봐 이미 화보야 우리 이인이 역광이래 아 역광이에요? 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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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창빈아 감사해요 이은이의 먹금 뭐하냐? 나 떼어 지금 반항하지 너 지금 어? 반항하네 아무 말도 안 하네 내가 안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조용히 해 나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3시간 정도 밖에 안 남았어 떨려 떨려? 이인 떨려? 우리 떨려? 귀여워 아니 이인 떨려? 아니 떨려? 어디로 가든 우린 안 떨려? 맞아 맞아 안 떨려 뭘 하든 말든 다 내 맘대로 나 그냥 가 가 가 가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알고 싶은 대로 어? 가는 거야 야 야 야 너 자세 좀 펴라 웅크렸던 자세 좀 펴라 좀 뺄게 자세 좀 펴라 야 야 자세 좀 펴라 안 되지 위험해 왔어요 물 뿌렸던 자세를 펴 좋은 자세를 좋아요 짜장면 범벅 길도 범벅 오케이 여기까지 연이다 연 연? 어디? 와 날씨 너무 좋네요 와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연 놀이 많이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좋아 스테이 창배이랑 한강 데이트 할래요? 응 너도 안 하지 한강 자전거 데이트 어때요? 어우 너무 쉬워 야 혼자 가면 왜 나 자전거 타고 싶어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혼자 걸으시라고 알았어요 아 자전거 타고 싶은데 자전거 타고 싶어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망가랑 장빈이 형 얘들아 나 자전거 타고 싶어 다요? 자전거 타고 싶어? 형 저 내려주세요 자전거 탈래요 자전거 탈래요 자전거 탈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바로 밀당 이게 바로 밀당 아 아 아 아 밀당하니까 밀 밀떡볶이 먹고 싶다 어? 갑자기? 어 형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쌀떡볶이 그거 정할 수 있는 집이 있었잖아 예 맞아 요즘도 있어 아직 있어? 어 근데 뭐야? 다 사라졌던데 그 그 뭐야? 그 그거 아 국가대표 떡볶이 아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 아 뭔지 안 먹는데 우리 동네에 그거 있었는데 떡볶이 하나에 200원에 바란다 응 안 물어봐는데 200원? 200원 쌀 하나에 떡 하나에 그냥 포장마차에서 종이컵에 500원에 먹을 수 있었는데 진짜라 그러면 컵볶이 어 진짜? 형 피카츄 알아? 알죠 그 돈가스 형? 어 진짜 맛있다 거기다 케첩 발라서 먹고 케첩? 어 케첩 말고 다른 소스가 있는데 어떤 소스 있는데요? 아 뭔지 알아요 약간 시큼한 맛 나는 네 짠 맛 나는 소스 약간 진리 소스 어 약간 그런 거 그 진짜 그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오늘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그래 아 나도 그렇게 음식을 말하니까 나도 배고프다 닭꼬치 많이 먹고 있어 닭꼬치? 응 진짜 맛있어 나는 오징어 튀기 오징어 튀기 오징어 튀기 소시 소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순다시 맛있지 나 항상 어렸을 때 많이 마셨어 장빈이 형 건포도 같대 건포도 여러분 건포도 같다니 형 형 장빈이 형 말 안 할래 왜 형 나 염색하면 무슨 색이 어울릴 거 같아? 너? 어 너 무슨 색이 어울릴 거 같냐고? 이제 승민이 머리 색깔 지금은 이제 갈색이죠? 네 갈색인데요 근데 오늘 부영했어요 형 그 색 어때? 그 색 어때? 이끼색 이끼? 이끼가 뭐야? 그 초록색 형 형을 형 형 은색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승민이가 이제 빨간 머리에다가 긴 머리 빨간의 긴 머리 긴 머리? 지금 머리 그 랭스로 이제 염색을 하는 거야 빨간색 지금 머리 길이는 예쁜 거 같아 승민아 형 머리 길은 거 예뻐 응 머리가 예쁜 게 아니고 승민이가 예쁜 거지 아 센스 웬일로 그런 칭찬이냐 웬일래? 웬일래? 너 지금 눈 감고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렇다 아니야 뭐야 창리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희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른 애로 해냈다고 승민아 너 머리 왜 이렇게 빨개? 나 잘래 안 돼 왜 내가 너 잡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어나 비용하지 마 왜? 아프? 아프 뽀뽀? 스테이 점심 먹었어요? 점심? 네 점심 드셨나요?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안녕 자제가 먹었어요 오 오 크랜베리 같네 크랜베리? 크랜베리 크랜베리 주스 진짜 좋아하는데 크랜베리 진짜 좋아하는데 크랜베리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포도 주스는 마셨는데 크랜베리 좋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디야 크랜베리 베리 I love you 여기 거의 다 왔네 우리 스테이 만나러 갔나 네 스테이 기다리고 있으시나요? 우리 예승 24 오랜만이지? 우리 미러스케이스 미러스케이스 좋아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여러분 스퀴즈 여러분 스퀴즈 여러분 네 창바이 졸려요 오케이 왜? 왜? 날씨가 많았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좋아요? 응 근데 이런 날씨에 있으면 기운이 좋지 날씨가 너무 좋아 나도 나도 도착했어 옛날에 여기서 힙합 공연 봤는데 나도 뭐 공연 하나 봤는데 힙합 공연 이제 여기서 내가 공연을 하다가 참 신기하다 신기하지 우와 다들 많군요 여기 7개월 만인가? 6개월? 뭐야 그렇네 7개월 만이네 오랜만이다 외모들 내렸다 오케이 안녕 저희 도착해가지고 이제 준비하러 가야 돼요 리허설 하고 지금 가야 합니다 이제 하고 이제 다음에도 볼 수 있으면 볼게요 네 저희 이따 대기실에서도 할 거니까 많이 와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샤디 형 뭐냐 열어봐 You can't see me You can't see me Alright, well anyways We gotta go 지금 가야 합니다 바이 바이 안녕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봬요 오늘 바이 바이 이쪽으로 coses 꼭 하겠습니다 they're going to focusですね as itsens이 네